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뉴스 올 한해 여러 번 들으셨는데요. 오늘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조금 전에 결론이 나왔는데요. 이 소식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특별감리가 시작된 지 1년 8개월 만에 결론이 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작년 4월이었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특별감리에 들어가면서 시작된 분식회계 논란 드디어 1년 7개월 1년 8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은 셈인데요. 결론은 어떻게 냈냐. 금융위원회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의 고의성 그러니까 고의 분식회계의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최종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검찰에 고발 조치를 했고요.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이 부과가 됩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이 아닙니다. 감사 업무를 했었던 삼정회계법인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 7천만 원 또 5년간 감사 업무 제한 또 회계사 4명에 대해서는 직무 정지 건의 결정입니다. 또 다른 회계법인이죠.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실 위반 당인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 3년간 제한의 처벌이 제한이 됐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식 상패 상장 거래정지 어떻게 될 건가요 당장 내일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코스피에서 거래정지가 들어가고요. 최장 35일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처음 15일은 상장이 적정하냐라는 상장 적정성을 겸토를 합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생길 때는 20일 더 상장 폐지해 놓고 실질심사가 들어가는데 제가 조심스러운 예측은 일단 35일을 다 쓰지는 않고 아마 15일까지 하고 거래가 재개될 가능성은 높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일부터 최장 35일간의 거래정지는 일단은 이제 예비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분식에게 했다는 거 맞고요. 그 분식에게가 고의성이 상당히 짙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판단 근거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증선이가 왜 이번에 핵심 사안이 무엇였나 왜 고의적인 분식화기를 했었나 이 내용은 약간 복잡하기도 한데요. 우선 핵심적인 내용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에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 다른 말로 종속회사 연결회사라고도 하는데 이 종속회사 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지위를 바꾸고 바꾸는 과정에서 자산가치를 4조원 이상 부풀리게 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의도성 고의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아마라도 금융감독원이 제출했던 그 자료 문건이 큰 역할을 했던 것을 파악이 됩니다. 그 문건 그 자료가 뭡니까 이 시간에서 어느 정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당시에는 실은 이 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가 바이오로직스와 미국의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의 공동투자회사였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늘 주장했던 것이 왜 관계회사로 지위를 전환했는가. 미국의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콜옵션을 행사를 하면서 우리도 그 회사 지분을 많이 가질 거야라는 그런 행동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꿨다라는 건데 그 문건을 보면 그제도 말씀드렸죠. 이게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들이 많이 곳곳에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확실히 그것이 위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그 내부 문건 내용을 보면 콜옵션 행사 가능성은 작았기 때문에 이번에 고의적인 분식회계다라고 해서 아마도 그 내부 문건이 이번에 증선위에 마음을 크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잘 듣다가 콜옵션 나왔을 때 잠깐 멈칫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어려워요. 저도. 그렇습니다. 많이 듣고 활절을 봐도 어려운데요. 다시 좀 설명해 주십시오. 2015년 그 상황. 그렇죠. 우선 2012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두 회사가 공동투자를 통해서 삼성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어떤 지위였느냐.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종속회사. 빨려있는 회사.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거 이렇게 진행이 쭉 돼 왔거든요. 그런데 2015년에 이 종속회사의 위치가 관계회사로 바뀌면서 회계장부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국제회계기준도 그렇고 회계장부라는 걸 그냥 마음대로 막 관계회사 연결회사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빨려버리면 뻥튀기도 되고 줄어들 수 있는 거죠. 맘대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바꿨냐에 대한 명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명분을 맞으면 제대로 된 회계처리죠. 그렇죠. 제대로 된 회계처리죠. 그러니까 명분이 뭐였느냐.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것은 삼성 측이 그 합작했었던 공동투자했던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당시에 최초 계약을 맺을 때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일정 시점이 되면 주식을 다시 되살 수 있는 권리를 딱 부여를 했는데 50% 플러스 1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삼성이 뭐라고 얘기했냐. 바이오 에피스라는 회사가 점점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바이오젠 입장에서는 이제 나도 주식을 살 권리를 행사해 가지고 저 회사 주식을 사야 되겠다. 그런데 만약에 콜옵션을 행사해서 바이오젠도 그 회사에 삽니다. 그럼 그다음부터는 어떤 회사가 됩니까. 이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꺼가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 꺼. 그렇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그 회사는 종속회사가 아니라. 나의 회사가 아니고 관계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 콜옵션 행사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고 이번 사건의 쟁점이었었는데. 콜옵션 행사 의도 부분이네요. 그렇죠. 의도와 실제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명백한 증거와 확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했었는데 이와 함께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는 종속회사였을 때는 원래 내 거니까 우리가 회계장부에 평가를 할 때 취득 원가로만 딱 놔둡니다. 그렇죠. 그런데 취득 원가가 당시 한 4천억 정도 됐어요. 쉽게 말하면 4,300억. 그런데 관계 회사 내 거이자 남의 거지라 하면 시장 가치를 바꾸게 되는데 그때 4조 원 넘게 이 가치를 평가를 해버립니다. 아마 청취자분들 욕하신 딱 따라왔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래 의혹이 제기된 게 시간이 좀 많이 흐른 후에 제기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고 이제 이 사건은 그때는 사건도 아니었죠. 오케이 됐었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에 또 상장도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바이오에피스라는 어마어마한 가치와 함께 또 실질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산업 복제약을 생산한 사업도 되면서 최근까지도 영업이익도 천억 이상 나고 그런 회사가 커가게 되는데 바로 2016년 12월 당시 심상정 의원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가 금융감독원에다가 내가 이때까지 이걸 쭉 봤는데 우리가 뭔가 이상했던 것 같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에 자회사인 에피스 가치가 튀어오르면서 관계사로 튀어오르면서 누구 가치도 오르겠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도 함께 오르겠죠. 이 대목이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금융감독원이 이것을 받아서 2017년 3월에 특별 감리에 착수를 했고요. 그 후에 1년 7개월 1년 8개월 만에 이것은 고의적인 분식회계다라고 판결이 난 겁니다. 네. 저 참 쉽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 결과 발표를 보니까 말은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얘기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보면 이런 대목들이 있어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회사가 바이오 에피스를 연결하여 회계 처리한 것은 위법한 회계 처리라고 지적을 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콜옵션 내용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게 2014년이어서 이미 콜옵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했던 점을 위반의 중과실로 결정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당초부터 콜옵션의 행사 가능성이 있다면 최초의 회계 기준을 할 때 관계 회사로 아예 넣었어야지. 그렇죠. 처음부터. 네. 그런데 종속 회사로 넣었다가 관계 회사로 넣은 이 부분도 의심이 가는 대목인 것이고. 또 하나 콜옵션의 행사 가능성이 있다면 당시에 회계 처리 어떻게 되었냐면 부채로 남아야 되잖아요. 그럼 부채 1조 6천억을 그 가치가 잡아야 되는데 부채로는 또 안 잡고 있다가 확 바꿔서 관계 회사로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의심이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숙명여고사과에서도 교무부장 아버지가 훔친 건 못 잡았지만 정황으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 금융위도 정말로 어떻게 위법성 의지적으로 바꿔 콜옵션 행사를 꾸몄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정황이 이게 좀 의심이 간다라는 대목이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려스럽다. 일단 투자자들에게 사과드린다라고 하면서도 이것은 아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겠고 당시에 모든 회계 업무는 적법하게 처리를 했었다라고 하면서 아마 바로 행정소송 제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장 문제는 투자자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투자를 했었는데 거래 정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이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상패 상장 폐지 가능성은 있습니까. 이게 우리도 투자하시는 분들도 애타는 거고 저희도 조심스럽고 아마 증권선물위원회도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저런 기자 간담회 진리응답 받을 때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이번 사건은 상장 폐지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장 폐지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래버리면 정말 난리가 나는 거니까 증선이 입장에서도 투자 심리 안정화 차원에서 일단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의 수순을 좀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일부터 거래 정지가 들어가서요. 적격성 심사를 하겠죠. 네 15일까지는 무슨 걸 하냐 이게 상장이 적절했냐라는 것들을 하고 거기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다음은 상장 폐지를 해야 되느냐가 20일. 길게 가면 35일 거래 정지고요. 아니면 15일 내에 끝나고 다시 거래 풀려서 거래가 될 것 같은데 조심스럽지만 저는 15일 거래 정지 쪽을 보고 있는데 문제는 거래 정지 후에 주가죠. 거래가 다시 풀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따라서 반응이 좀 될 텐데 주식시장의 출렁거리는 모습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철진 경제 칼로리스트와 말씀 나눴습니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